황진이의 역할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진이의 역할을 맡은 황순입니다 우선 제가 하이라이트를 못봐서 많이 망가졌어요? 정말 아니 되게 작은 부분만 보셨는데 굉장히 많이 더 심하게 더 심하게 심한데 저는 망가진다고 생각 안하고 연기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정상이 아닌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하면 할수록 굉장히 따뜻하고 상처도 많이 받고 30대 초반에 회사 다니는 여자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연기로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상한 여자일 수도 있는데 공감되게 하려고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영어는 제가 헬로에브리원 이거밖에 없어요 위켄드잇 이거 하고 다음 대본에서는 강의하는 장면이 있는데 자 여기까지고요 이거밖에 없어서 제가 우선 그전에 미리 문법이랑 이런거는 공부했거든요 나올까봐 혹시 문법이랑 이런거 공부했는데 그 강의 장면에서는 거의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